제 넌입니다. 오늘은요. 먼저 닭갈비랑 미리 짜뒀어요. 닭갈비한테 제가 잔소리를 엄청 할 거예요. 갈비의 성질을 돋우면 갈비가 엄청 빡쳐가지고 이 망치로 대가리를 터버리는 몰래카메라인데요. 이게 소품 망치여가지고 이렇게 맞아도 안 아파. 가짜방치로 고고에게 몰래카메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웰컴 마이 프레임! 갈비야, 이게 망치거든? 이게 여러분들 실제 방식 아니에요. 야, 이씨. 아니야. 이따가. 가줘. 롤 체하지, 정답. 맞네, 씨. 왜 이렇게 롤 체해 빠졌어? 이파리기면 다이아야. 어? 이파리기면 다이아야. 아, 쏨! 시발, 커테처럼 갑자기 나 롤 체하는 승급전 막... 어, 바꾸려고 했는데? 네 얼굴. 아, 주황아 니가 뭐 지 갔다 하려고 해가지고 이 골동큰 밤지는 왜 왜 필요한 거야? 가렌인데. 너 이걸 못 닦았냐? 아, 씨X 뭐야. 가렌이야? 어? 저게 왜 혼자 돌고 있어? 하이머딘 뭐야? 하이머딘가 저렇게 돌아? 오늘의 콘텐츠는 오해 성사를 갖는 시간. 죄를 저질렀던 일을 참회하는 시간입니다. 요한이게? 제가 숨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아까 걔가다가 껌 버렸잖아. 아, 그러면 썸을 버린 게 아니라 사람을 달려가는 거야. 남이 말해주는 게 어딨어요, 쟤를. 이번엔 고발이죠, 고발. 혐의의 시간이죠. 저는 중학생 때 받았다XX 쳐본 적이 있어요. 아멘. 아멘이에요. 여러분은 기도하지 마시고 다 살기도 해요. 아멘. 저도 저랑 다 받았고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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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. 제 값을 갖고 있어요. 여기가 형무소에요. 형무소. 여러분 고발할 거 있어요. 하하하. 저 아빠 없다고 맨날 놀리고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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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발할 거 있습니다. 초보 유튜브 채널이 당근마켓에 올라왔다고. 하하하. 해물이 해달래요? 하하하. 현대에서 왜 자기 편을 수습을 해서 찾아가지고 날 술 먹고 그랬을까? 맞습니다. 드러워 새끼. 하지만 옆에서 전부가 언제 와? 하하하. 이런 사람 누구에요? 갈냐. 왜 갔어? 꼭 뭘 하겠습니다. 저보고 이 집으로 일찍을 하고 집 안 하셨는데 가자. 애가 쫓았다고. 하하하. 저 고발할 거 있습니다. 아직도 젊은 생활 많이. 하하하. 하하하. 네? 하하하. 그러면 진짜 물어볼까? 하하하. 이 형님 보내는 여신이 두 개지요? 아니 이제 저 여신이 뭐지? 하하하. 그래. 그럼 자네스도 얘기 너무 많이 치고 대란의 밤 기술 들어갑니다. 빙빙빙빙빙. 하하 저 콕지가 들어간다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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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